조금만 더 보여줄게요. 어.. 안 보시는 걸. 어이.. 쏘리 형 목 웃었대요. 사이렛 버텁 버텁. 아 저도 거기에서 웃었어요. 아니 진짜 빨간색이..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 보고 거기에서 좀 웃었어요. 아 이게.. 뭐야? 뭔 소리야? 아.. 바람도 예쁜 거 많았을 텐데. 아 차라리 벙기 형처럼 이런 거라도 막.. 아니 근데 뭐 그래도.. 번쩍 번쩍.. 괜찮아요. 이제 저 말고 나머지 네 명도 아마 이거 할 거거든요. 그 구식 비디오 때. 아마 다 보실 수 있어요.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죠. 근데 수빈이 형은 되게 잘했어. 야 잘했어. 네 수빈이 형은 되게 잘했어. 맞아요. 저 거기 촬영 현장에도 칭탄 많이 받았다고. 수빈이 씨 잘 쓴다고. 수빈이 씨 거 컸으면 되겠다고. 그에 비해 휴닝카이는? 아 심장이 타고 깔 것 같아. 수빈이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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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올라갔지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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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